아 괜찮아! 어! 카메라 온다! 저기요! 네? 여기서 말해줄게요? 네, 괜찮아요. 순별남실은 자유로운 라운지거든요. 안녕하세요. 부산지학교 홍보대사 포럼에서 인터뷰 나왔는데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인터뷰 응해주실 수 있나요? 네! 네. 나에게 캠퍼스란? 캠퍼스란? 캠퍼스란... 캠퍼스... 캠퍼스 커플이요. 어! 나도! 뭐야? 오빠 왜? 1분 1초라도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학교 다니면 오랫동안 같이 올 수 있잖아. 지원이는 왜 캠퍼스 커플이야? 대학생활에 소울메이트를 얻은 느낌이라서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고 맞아요. 내 반쪽 청춘이요. 공부만 하기엔 아깝잖아요. 야, 뭐해? 우와, 이거 카메라 뭐야? 홍보대사 분들인데 인터뷰 해달라고 해서... 안녕하세요. 나에게 캠퍼스란? 어... 넌 뭐라고 대답했어? 나 청춘. 그럼 저도 청춘이에요.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. 저랑 유경이랑 펜미스 동아리 끝나고 나면 요가하러 갔다가 밴드 동아리도 하러 가거든요.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. 캠퍼스... 캠퍼스란 열정이다.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. 이번에 현대사회에서 반려놈물 기르기와 동물권이라는 규향을 듣는데 이제 반려견에게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닉 뭐 듣냐? 아잇, 진짜... 어, 미소. 들러코프 뽑아야지.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또 기다리고자! arb , 한번 기다려주세요. 우린 내으면? 또 날아가.